오늘 또 특별하게 돈출해서는 좀 여름에 맞는 여름 연예인을 모셨다면서요 여름 연예인 이분들이 페스티벌의 썸버 썸버 연예인 썸버 1순위예요 빨리 모셔요 자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를 훅 하고 날릴 수 있는 무대로 모였습니다 에이키나워즈스 즐겁다 오늘은 연예인 옆에 우와 사랑해요 그런지 나의 밤을 때려나 너 땅lden 큰일을 놓고 그동안 언제나 이따가 더IP 불태우지 나의 힘uc라 렛츠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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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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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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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 되겠어 이야 멋있어! 우린 오늘부터 훅 팬이에요! 아니 훅이 오는 게 아니에요? 오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? 같이 왔어요? 같이 왔습니다. 어딨어요 지금? 이 친구들 지금 워밍업 하고 있어요. 잘 먹으려고. 위장 운동하고 있구나 지금. 오늘 위자 춤을 추러 왔습니다. 아 맹크 너무 좋다. 아니 제가 한간에 소문을 듣자면 소파에서 벌은 돈은 남편에서 차 타신 걸로 다 썼고 이게 이제 방송에 얘기 나니까 당진에 계신 부모님이 우린 누워. 이래서 부모님의 차를 위해서 뛴다는 말도 있어요.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차 고장 났다고. 지금은 뭐 타시는데요? 지금 이제 칸XX 타시는데 남편은 차 사진 탄 차는? 제XXX 아빠는? 아빠는요? 저희 아버지 칸XX. 남편은요? 제가 실수죠. 제 실수에요.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근데 저는 돈줄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춤도 너무 사랑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. 저는 진짜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직업이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좀 절제를 해야 돼요. 정말 요즘에 진짜 완전 저는 진짜 폭식을 한 번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. 진짜 잘 먹고 싶어요.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폭식했을 때의 아이키 버전으로 it's my heart. 허츠마이 버전이요. 한 번 갈게요. 자! 소식했다 소식했다! 버시켓다! 버시! 오늘 돌줄 한번 시원하게 오! 춤줄도 내주고 돈줄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와 가리비 들어간 거 봐 가리비 와 진짜 크다 가리 진짜 크다 헉 몇 개? 그 위에 홍가리비를 잔뜩 쌓고 있어 가리비보다 더 비싼 게 홍가리비 맞아요 뭐 언제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? 먹을 수 있을까 저 한 판? 저는 서해안에서 먹을 때 가리비가 보통 한 5개, 10개 많이 올라가요 다이 키니까 더 신경아 그래서 서로 눈 찝으면서 먹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어 몇 만 원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소액 멤버 7명인데 다섯 개 나오면 누구누구 먹고 누구는 빠지는 거예요? 우선 저는 먹어요 우선 나는 먹든다 나머지는 모른다 지들이 먹든 안 먹든 일단 가리비를 다 꺼내? 아 그래야죠 지금 아미 언니는 앞에 조개를 확보하고 있어요 입에 딱 대면 60분 시작하니까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뇌의 요원들이 이제 숙달돼서 굉장히 남들이 많이 먹는 거 보고 위만 있는 줄 아는데 뇌이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이상한지 머리 씁니다 애정을 안 드실 거예요? 와 런스 자를 기립박스 한 번 해봅시다 이야 아이피 어때요 지금? 경의로 지금 배에서 꼬룩 소리 들렀어요 지금 진짜로 파티다 파티 축제다 저 랍스터 한 입에 놓는 거 진짜 상상도 못 하거든요 아 그치 놀랍죠 그럴 수 있겠다 한 10분만 내서 아껴 먹어도 우리는 뭐 흔해가지고 그럼요 와 누나 아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어 이거 봐 꽃 같아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문어 다 먹을까요? 응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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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살아있는 거 같아 근데 진짜 크라켄이랑 싸우는 거 같아요 진심 약간 좀 좀 무서운데 저는 약간 전사 같죠? 네 음식이랑 싸우고 있어요 입으로 공격하는 거 같아 아 배가 미치겠다 와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 배 괜찮으세요? 지금 어때요? 사실 저 지금 문어가 좀 불쌍해요 나도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처럼 시간이 안 간 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떡해 자 이제 오리지널 훅 팀이 이제 실패할 거거든요 네 지금 멤버들이 아이키 포함해서 몇 명이 있는 거죠? 저희가 훅 총 7명입니다 7명 7명 네 저희 둘과 7이 대결인가요? 대결하고 싶어요?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만 도전 오케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훅 팀은 7명에다가 플러스 앞에서 매니저까지 8명 저희 8명 충분하지 않아? 완전 이길 수 있죠 오케이 지면 어떻게 할 거죠? 지면 자 아이키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 두 분이 필요하실 때 다음에 한 번 출연해 줄게요 두 사람? 네 오 진짜요? 각자 개인 채널에 이걸 세다 가둬? 자 그러면 수영하고 말리 말리는 만약에 지면 아이키 어머니 진주 목걸이 아 좋다 아 이건 좋다 아 그 정도면 돼야지 그 정도 해야지 아 나 열심히 먹어야지 오늘 지금 아니 그런 건 있어야지 오늘 커피 다 풀어야 돼요 지금 다 풀 거예요 마이크도 풀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분 출연해 주느냐 네 진주 목걸이냐 필생입니다 목걸이 목걸이 받아가는 거야 목걸이죠 아 두 번째 팀 파이팅 출발 출발 엄마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파이팅 진주 목걸이 엄마 기다려 출발 일곱분이라고 했나? 어 일곱분 저희가 댄스팀을 하나 섭외를 했다가 무슨 분으로 들어와서 가시라고 한 일곱분 정도 되는데 일곱분? 등갈비 짬뽕 조개 정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두 개를 두 개를 드시기로 했어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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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다 먹을 거야 나 숟가락도 먹을 거야 하 하 예 아 후 회식이다 후 회식이다 진짜 오늘 작정하고 먹어야 돼 우리 이런 살 빠지는 기분 너무 싫어요 아하하하하 세상이다 살 빠지지 마 1g도 날라가지 마 아 어떡해 야 수족밥 수족밥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?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 돼? 저 빨간머리 이름 있는 분 아니신가? 실례! 분 거 같은데? TV에서 쌈씨 세 끼 잘 먹는 팀 이거 저쪽에서 조금 끓여가지고 이건 조금만 돌거리면 될 거예요 그래도 좀 끓여서 저분들은 둘이서 저거를 시키신 거예요? 네 뒤지 마 뒤지 마 얘들아 우리 짠 할까? 좋아요 얘들아 근데 물은 조금만 먹어 물 빼 채우지 마 물 빼 채우지 마 물 많이 먹지 마 목말라 하하하하 오 비참 오오오오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유영훈 5e 그리고 운댕구 비참 유영훈 5e 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행복해. 와 이 조개 알바. 얘를 하나씩 급하게 먹으면 뜨거워서 맛을 못 느끼니까 여러 개를 와장창 담고 식혀서 먹어. 아 앞접시에 덜어놓고? 그럼 많이 먹을 수 있어. 사장님 저희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백자 하나 더 주세요.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이거 두시고. 이거 봤는데 먹을 수 있어요. 하나씩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하나 더 시킨다고?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. 다 못 먹어 그래. 둘이서 어떻게 먹어요? 저희 관자잔 할까요 관자잔?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자 콕 팀도 짠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한 입에 쏙 들어왔고요. 진짜 떠옴. 진짜 맛있다. 겁나 부드러워. 으응? 겁나 부드러워. 아니 그리고 일곱 명이 한꺼번에 짠 하라니까 또 금세 없어질 텐데. 저런 에너지. 겁나 부드러워. 저 이렇게 보다는 거 처음 먹어봐요. 효우 요원이 가리비 껍데기에 콩나물이랑 조개 얹어서 호로록 먹고 있습니다. 아니 효우가 진짜 잘 먹어. 저 지현이 기어하는거 같아. 지현이 기어 하는거죠? 지현혓이 기어 Hardyいきee지영. 아이템이 전복 위에 고추냉이 올려먹는다. 먹을 줄 알아. 브라보, 브라보. 야, 우리 팀워크 좋아, 팀워크 좋아. 한 입에 이만한 거. 그게 다 들어가? 미쳤다. 뜨거워. 저 꼬치를 해먹는다. 꼬치, 꼬치. 사장님 사이다든지 콜라도. 소떡소떡인 줄 알았어. 와, 한 입에. 왜 뭐했는데? 저 정도면 여기 기반지 찍고 왔는데? 진짜 잘 드신다. 어디부터 놓는 거야? 네, 맛있겠다. 소주로 이만큼 먹자. 다양한 조개들이 하나가 돼서 소개된 느낌? 소개된 느낌? 아,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? 생각이 안 나. 알지 않나? 아, 나 이름인가 보다. 아니,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. 아무튼. 뭐. 뭐더라? 그, 있잖아. 무슨 킨대. 어, 무슨 킨대.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내 마음 속 하트. 하트. 사랑합니다.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완전 크게 한 입에. 알지 알지. 와. 음. 어, 숯 빠지네. 어, 숯 빠지네. 레이저. 레이저 실망했어. 뭔가 뜯을려고 했는데. 안 뜯기나? 쏙 빠졌어. 잘 먹어. 레이전도 너무 잘 먹어. 치즈하고 야무지게 드시네. 이야, 정말 제대로네. 아이케. 아이케, 아이케. 아이케, 아이케. 아이케, 아이케. 아이케, 아이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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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잘 먹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반 나눠야 돼. 어우. 아이케 충분해. 엄마의 흑진주. 자, 한 입에 한 입에 들어가야죠. 혀오 봐. 혀오가 잘 먹네. 음. 음. 유리아, 가자. 음. 이게 조기인가? 치즈인가? 치즈 모자라. 사장님 저희 치즈 추가해주세요. 네. 저희도 치즈 추가해주세요. 네. 저희 곱빼기로 추가해주세요. 저희는 3개 추가해주세요. 저희 5번 해주세요. 나는 이 어묵이 너무 궁금했어. 비교살렴. 오 이거는... 도구가 나왔어요. 선풍기. 저 한 입에 한 입에... 오 들어왔습니다. 잘 드시는데요? 진짜 잘 드시는데요? 홍 멤버가 다른 멤버에 비해서 진짜 잘 먹는다. 진짜 잘 먹는다. 그리고 확실히 춤을 추시다 보니까 팔로리 소모가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. 아 걔는 진짜 막... 엄청 잘 드시는데요? 오징어. 오징어 나 먼저 가도 돼? 응 먹어. 그거 먹고 싶어. 맛있어? oms。 한 입에 기만하면 먹고 싶어? 거기서 갑시다. Shanghai, problematic. 지지마 지지마 이거 봐 가져와 이게 조개인가 치즈인가 우리 팀워크 좋아 맛있게 먹냐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 네 와 근데 미친 거 아니야? 오징어를 혼자 가져갔어 저러면 이제 친구 사이 멀어지는 거야 근데 애초에 두 개 시켜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희망도 하신 분이 저거 통으로 먹방 하셨거든요 대단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진짜 대단해 한 입에 먹어 와 대박이다 여기다 등갈비 하나 넣고 오징어 순대네 오징어 순대네 오징어 순대네 오징어 순대네 어떻게 저렇게 먹어? 방금 먹었는데 포기하자 그냥 약간 대결 상대가 아니었어 저 정도면 진짜 그게 나 포기하자 그냥 약간 대결 상대가 아니었어 저 정도면 진짜 야 리더가 뭔지 보여줄게 와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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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크래 뭔가 와 쌤 그대로 이렇게 훅 뜯어먹 하나는 간장 하나 투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가자 가자 과연 이거 들어갈 지가 와 들어갔어 들어갔네요 와 입이 진짜 불가를 하는데요 하이팅은? 퀸인데 와 역시 들어와 진짜 잘 먹어 와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말 못 하겠죠 말 걸리지 말아야 퀸 와 깰 목팀이 더욱 퀸 퀸 훅팀 정보론 두 개 다 클리어 야 배가 불러? 너네? 저는 솥이 바로 좀 붑니다 솥이 붑니다 이렇게 막 먹다가 뒤돌잖아 그러면 몸 좀 더 배불로 하는 말이 없나 야 빨리 웨이브해 이렇게 소화되게 소화 춤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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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저희 훈제오리 네 언제 나와요? 배고파서 배고파?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무리수 아 이제 시작이지 아이캠님 지금 약간의 호세가 아이고 아이고 리비가 봐도 훅팀은 끝난 거 같지 않아요? 이미 많이 배불러 보이세요 여보세요 레이저 좀 지친 거 같아 네 훅팀 아 아니요 지금 뒤에 너무 저희가 팔려가지고 여보세요? 포기하지 포기 나 못 가 포기 나 못 가 포기 없어요 몇 퍼센트 찬 거 같아요? 90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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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정답 정답 아니 아니 정답 화이팅 해 주시고 안 되면 매니저 투입 시키세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해 저희 종이컵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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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조개전골은 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같았다면 얘는 좀 상큼한 봄 응 이 야채무침이 진짜 딱 봄이다 새콤해 아직 진멧대요 진멧대요 진멧대요? 어 그러네 우리 중에 진멧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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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금 굳이 만나게 죽기잖아 음 잘 술 먹으러 가면 진멧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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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대박 진멧대요 아 호박사님 저희 꼬박 나도 야 우리 이러다가 무대 위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식당 위에서 죽는 거 아니냐 내 꿈이 무대 위에서 죽는 거였는데 아 쓰러졌다 쓰러졌다 아 쓰러졌다 쓰러졌다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아이키님 아 진짜 잘 몰라 나 지금 여기까지 찼어 우리 지금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것도 시켜서 먹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꼬박 그럼 꼬박무래 꼬박무래 그러면 우리 꼬박무래국수 하나랑 꼬박비빔국수 하나씩 시켜 봐 비빔무래 진짜 대박 사장님 네 저희 꼬박무래국수 하나랑 꼬박무래국수 하나 주세요 오 훅팀 꼬박무래국수 두 개 오 그래도 선정하는데요? 5종 내 현아 시간 매니저 믿은 거야 아 내 현아 시간 매니저 믿은 거야 매니저 믿은 거야 매니저님 사랑하는 매니저님 헬프님입니다 도와주시죠 야 너 뭐 너 젓가락을 던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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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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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현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매니저님 빨리 빨리 이거 받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가현아 파이팅 분발해 네 그냥 압수수수수 저분도 어찌 보니까 안 먹는 분은 아니야 소식하는 분은 아니야 소식하는 분은 아니야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 고맙습니다 음 맛있는데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매니저님 빨라 이거 봤어 고맙습니다 예저님 믿을 사람이 예저님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나 진짜 지금 내 위한테 실망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진짜 실망이야 너 너 이 정도밖에 안 됐어? 너무 귀여워. 실망한 서로에게. 치어스. 안 되는데? 러브샷이? 응? 혼자 말해? 왜? 누가 왜 연결된다? 아 배고파! 어떡해. 배고파. 응? 와! 숨졌어! 먹냄트임 오리 훈대 철판 두 개! 클리어! 아 먹을 게 없다. 국수 언제 나와? 엄마. 목걸이는 다음에 사줄게. 엄마 목걸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이렇게 난 효도를 또 못했다. 야 근데 신기하게 생겼다. 지금 내가 너무 싫은 게 배가 너무 부른데 침 나와. 윤곤아 다시 부활했어? 그런 거 같아요. 지금 물에 보고. 시원해. 시원해 시원해. 너무 맛있어 보여. 우리 아이케이 지금 국수 들어갑니다. 큰일 나요 그러다가. 흑증주에 목숨 걸지 마요. 어떻게. 죽어!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가. 어이구. 그래도 끝까지 드셨어요. 와 진짜 맛있다. 약간 감칠. 응. 감칠맛 난다고요? 나도 육수가? 딱 감겨. 그치? 너무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다. 오늘 날이 잘못 걸려서 그런 거지. 운만 좋았으면. 응? 여기 꼬막들 못 살아나봐. 허세키. 허세 허세. 아유 운 좋은 줄 알아 오늘.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5. 3. 3. 2. 1. 종료. 자. 자서 다 했네.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. 세팅 받아서. 아이고. 맛있게 드셨어요. 아니 진짜 너무 신선하고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우리도 질 수 없어요. 우리 너무 잘 먹었어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상한 애들처럼. 맞아.